게임 탐색기 보자 플레이 탐색기 있네 이거거든요 에이맥 플러스 ESP 데스매치 근데 이거 그냥 게임 탐색기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임? 에이맥 위치에 그리고 엄청 재미있음 이거부터 해볼까? 호웩 뭐야 왜 AC밖에 안 돼? 에이맥 맞아 이거? 오케이 오 에이 에임 보정이 좀 있나봐 나 잘 맞추지 왜케? 그냥 좌클릭 해야 되나? 아 그냥 좌클릭하면 에이맥 되네 우클릭 할 필요 없네 봐봐 그냥 좌클릭 해야지 에이맥이 돼 아 신기해 우와 우와 이거 봐 우클릭은 내 실력이었고 닉돌이 시청자 맞구나 우와 야 아니었어 역시 에이맥 보정이 있네 오클릭으로 때려도 애쉬 말고 다른 거 내면 재밌을 텐데 허허 신기하다 야 핵 쓰고 싶은 기분을 여기서 낼 수 있네 더 이상 핵 안 써도 되겠다 쓰는 사람들 아시겠죠? 공 쓰면 상대가 내 앞으로 공 쓰면 상대가 내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뭐야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스타팅 지점에서 안되는구나 스타팅 지점에서 이거 할게 아니다 개자식들 가만있어 리퍼 리퍼 개많은 것 봐 쟤네 뭐야 메이가 관전하기 개꿀잼이네 메이 관전 개꿀잼 제발 가만히 좀 내버려둬 킹 바꾸자 아이씨 또 못 바꿨어 나도 리퍼한다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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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배틀그라운드? 오 뭐야 3인칭이야 3인칭 오버워치 일로와 호우 하나 컷 야 자기장 있다 자기장 넌 못 지나간다 아아 뜨거 뜨거 아아 으헤헤 큰일 났다 나이스 개기의 나이스 개기의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아아아아아아아아 궁 좀만 재우면 이거 재밌네 은근 뭔가 리퍼도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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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지금 넘어올 수 있음? 뭐야 이거 티밍이야? 야 뭐야 이거 왜 둘이 둘이서 때려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매일 저기서 못 넘어온다 과연 오 넘어갔다 오 저짓만 하는구나 저기서 야 위도우 왜 저 위도우 봐 어 나 시청자들끼리 만났어요 객기의 늑돌이 아 캐릭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좋다 모의를 한번 해볼까 네 어 오 와 아 오 아 저기 여기서 또 나오네 브리기테 좋다 스턴 밀쳐내기 1대 1 나쁘지 않고 존버 열심히 하는 것 봐 이게 얘 브리기테 약간 그거 같아 포아너 포아너에 좀 졸려난 캐릭터 있죠 그런 느낌이야 브리기테 와 계속 밀쳐내네 못 올라오게 틀에 옆에 내려갔고 여기 여기 아 바방 객기 와 원쪼마쪼요 원쪼마쪼요 얼리 이고 실패 어 좋머 나도 브릭기 탈래 나도 포아 하나 한다 야쥒 뷰부은 누구야 이거라 먹어라 ㅋㅋㅋㅋㅋㅋ ART 매르시 왜---- 네르시 무상 찍을 뻔 이거 누구야 야 여기 손브라 하나 있네 야 이 미친 야 이거 손브라지? 야 진짜 존버 손브라 한 명 더 있어 심지어 손브라끼리 남았네 와... 이 모드 재밌네 월드 오브 탱크? 아 이거는 어디 그 영상에서 봤던 것 같다 월드 오브 탱크 야 진짜 어로생이네 종국이 무한이다 야아 워게이밍 보고 있나 안돼! 뭐야 왜 이렇게 우리 털리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모드는 좀 재밌다 기다라네 아 이거 근데 에임이 내가 쏘는 곳으로 안 날아가는데 약간 높게 쏴야되네 약간 높게 아우 씨 점프 안되니까 불편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졌다 하하하하 한 판만 더 하자 야 우리 변신하지 말고 할까? 하하하하하하 다음에 죽으면은 변신하지 말고 하자 하하하하 이거봐 신난 것 같애 하자 오 하하하하 우우 씨 아우 터졌다 어 이거 다 총알 무한이다 저거 맞았구나 하하하하 아우 안되겠다 안되겠다 잽이 안된다 활약이 잽이 안돼 루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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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숨어서 아래 숨어서 배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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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숨어서 아래 숨어서 아래 숨어서 이게 점프구나 로켓 점프 해야되네 그렇지 맞는다 맞는다 그렇지 아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안돼 비벼 아 너무 느려 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마테라스 술래잡기 뭐야 이거 위도우잖아 아 위도우한테 도망쳐야 되는 거구나 너 구겼다 하하 뭐야 뭐야 왜 죽은거야 총도 안썼는데 죽는데 아 시야에 있으면 딜 들어오는다고 마지막 10초 남으면은 위도우가 금 쓸 수 있게 되는구나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것도 우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이번엔 살아와야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남은 시간 남은 시간 한 10초 하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못 찾는다 어디 있냐 안녕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야 이거 다 잡는거 가능하냐 저기 있다 내가 보기엔 여기 있으면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 있으면은 오오오오 보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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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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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야 이쁘다 유니야 이쁘다 이쁘다 아우 이쁘다 이쁘다 쪼다 이쁘다 나잖아 아 이렇게 나오네 시작한다 매크리 나이스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으아 눈 깨지대 아 내 건데 나이스 아 20단계까지 가면은 저게 나오는구나 다음 나이스 응 솔저대 팔아 오 겐지 겐지 이 아 으야 으아아아아아 잡았다 릿 어 그렇지 피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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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 옳지 한조라니 야 끝에서 메르시여가지고 제 킬먹기 어렵겠다 하하하하하하 자라 자라 그렇지 일로와 어딜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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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파라까지 그니까 그냥 오버워치보다 이게 더 재미있어 아싸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야 메르시한테 킬주면 안돼 메르시 킬주면 게임 끝난다 야 메르시 두명이야 짠 아 우리 청자 트롤했네 하하하하하하 아 저렇게 마지막은 근접으로 끝내야 되는구나 이 모드가 제일 잘 나온 것 같다 밸런스 있게 네 건모드